내 이름은 탕 탕? 탕 네 네, 유튜브가 많이 찍을 거예요 네, 유튜브 드디어 오늘 아침 출발을 합니다 호치미 시내에서 호치탕을 까지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매콤한 투어를 하는 곳까지도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20분 덜덜덜 오늘 무슨 요일이니? 금요일이니? 금요일이니? 벌써 금요일이야? 오늘 우리 거금 20만원을 들여서 하는 고치 터널 투어랑 매콤강 투어가 좀 재밌고 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치미 시내에서 9만 명이 있어요 9만 명이요? 네 6만 명의 스쿠터 모터 바이크 이 시내에서 9만 명이요 5만 명이요 진짜요 1만 명이요 진짜요 2만 명이요 3만 명이요 1만 명이요 1,300만 명이래 호치미 도심 인구가 도심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거의 지금 1시간 가까이 온 것 같거든 도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토바이도 진짜 많긴 많네요 그렇게 새롭지가 않는게 다낭에서도 오토바이가 많아서 내가 한국에서 왔으면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고 우아우아 하겠는데 잠깐 우아 했잖아 잠깐 어떻게든 우아 이게 실합니까? 베트남 사는 사람이라서 아 근데 진짜 많아 실합니까? 저기 봐봐 지야 끝에까지 있어 와 이거 어떡하냐 쟤들 집에는 가니? 이라도 출근은 하겠니? 8시인데 이제 지가 가겠다 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토요렛 첫번째 아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는 구치 터널이라고 하는 이곳은 베트남 현지인들은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은 아니고 보통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의 일종의 견학의 목적으로 혹은 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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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제가 왜 이름이 구찌 터널인가 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 동네 이름이 구찌 동네 이름이 구찌 구찌 터널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우리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 쪽 사람들이랑 그리고 구찌 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낸 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시티에서 2시간 정도 달려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총 11만동 비용을 지불을 한다고 하네요 입장권 5,500원 오 M60이네 M60총이네 이거 20년 동안 아메리카노를 사용해서 4,000,000톤을 사용해서 모든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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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여기가 AK-47입니다 네, AK는 러시아입니다 이게 지금 모형인거야? 이렇게 되어있다라는 거야 지금? 저런식이었대 여기서 밑에서 지하수 끌어들이는 거고 여기 3레벨이 있어요 이곳에서 잊지 마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 밑에서 잊지 마셔러 이는 그에서 잊지 마셔러 그건 dessa 잊지 마셔러 그ých아가 아직 못 올라와서 그 목욕이 나와서 네 오 p 여기가 도망간다 왼쪽에서 잊지 마셔러 아니면 장날부터 이는 첫 레벨,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첫 레벨은 3믹, 그리고 두 번째는 6믹. 마지막 레벨은 9믹, 12믹. 여기 12믹입니다. 그리고 이는 물의 물입니다. 사igon은 그 사이곤 그 사이곤 요리가 있습니다. 사이곤 요리는 벚꽃입니다. 왜? 그냥 먹어야 물을 마시면 죽잖아 왜? 도격 탄거지다 사이곤 그... 강물에다가... 여기 오엑제는 가까이 사셨을 거 아니야, 비행기로 사이곤 정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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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컬러는 모든 터널이 맞나? 전부 터널 시스템 아... 여기 그리고 아메리카노 베이스 아... 아메리카노 베이스 사이곤 베이스 여기가 전부 터널이 없는데 근데 뭐지 못해요. 왜냐면 여기가 처음에 오신 줄 알을 때 죽는게 바로 죽을때 그러니까 지금 3m, 6m, 12m 이니까 아무리 폭격을 해도 뭐 이곳은 터널에 있는 보기 트랩입니다. 이게 에이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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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리로는 안에서 에이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의 에이홀가 없었거든요. 터널을 만들었다고? 결론은 이 평화로운 도시 구찌라는 곳에 침략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전투에 참여를 해서 승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치? 철기위에 땅굴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베릴라전이 좋지 이 섹션은 엔트럭이 있어요 엔트럭이 있어요? 엔트럭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볼까요? 진짜 뒤에 하나도 안 나와 그치? 우와 여기 먼저 앉아있어요 여기 앉아있어요 펜치고 펜치고 깜짝이 깜짝이 깜짝이야 그리고 터널을 벗고 손을 벗고 손을 벗고 그리고 슬픈을 벗고 슬픈을 벗고 와 들어갔어 대박 이상하게 와 T 하루도 안 나와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그리고 바로 옆쪽 허락 Meat 올리라고 OK 자신부분 내가 폐대공觀眾 있어가지고 일단 가슴도 마셔기를 넣어 보게 오엉 봤어? 이러고 이제 이걸 들고 이러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섭다 생각보다 아니 전쟁통이면 살아야 되니까 들어가겠다만 이게 나름 좀 도전을 하고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 심리적인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부비트랩인가 보네 인사이드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이 막 걷다가 이렇게 벅 하고 푹 빠지는거네 이 시절에는 1000개가 있었어요 볼까요? 여기 또 한 터널 하나 작은 터널 작은 터널 이거 보세요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아주 작은 터널 저기로 들어갈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여기는 터널로만 갈 수 있네요 여기 또 다른 터널로만 갈 수 있네요 이 길을 사이곤 해외에 가면 이 길을 사이곤 해외에 가면 이 길을 사이곤 해외에 가면 다른 시스템에 가면 이 여자가 그 영상에 나온 그분인가 보다 살상 용사 총소리나고 산에 다니니까 전쟁통에 와 있는 듯한 착각 여기가 폭탄이 떨어진 곳이랍니다 호붐 B-52 폭탄이름인가? B-52가? 이 터널로는 정말 작아지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무기가 너무 많고 제이가 그만 가면 안 되는데 여기가 실제 터널물입니다 일단 20미터 정도만 체험을 할거고 여기 딱 어깨까지 야 영상이 촬영이 될려나? 와 OK keep going 아 안보여 오 OK I'm here Where? I'm here 대박좋아 와 아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아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이거 야 야 와 이거 야 야 야 장난하냐 진짜 이래 공간이 진짜 작아 야 이게 곳곳에 다 엑스트가 있네 something that the Vietnamese soldiers ate during the war time now you just experience just try a bit OK go and have a seat 여기서 이제 여기 위치가 군인들이 시고했고 이야기했던 그런 공간이라서 자 이거 한자씩 해 이게 전쟁통에 군인들이 했던 모습을 지금 그거 하는거래 그래도 나름 신경을 쓴게 여기 공간을 만들어 놓은게 저기 타피옥 가지고 차 주고 하는게 전쟁통에 군인들이 시고했던 그런 공간이라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I told you about the kitchen already right The smoke 아 여기 나오는구나 You see 블랙 블랙 아 블랙 음 이거 리얼인가 본데 그러면 진짜 And it's gone The smoke is literally gone Never go up to the sky 이제 쿠티터널 투어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모기가 너무 많아서 와 잠깐 서서 이렇게 설명을 듣기조차 굉장히 힘들만큼 사모기가 너무 많네요 모든 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예상이라는 걸 하고 상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쿠티터널에 오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터널 위주의 관광 혹은 터널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여기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왜냐면 250km 정도가 되는 터널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구치라는 지역이니까 아마 터널 안에서 모든 것들의 투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터널이 만들어졌고 이 터널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형태로 터널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 구치터널이었습니다 일단 설명 들으면서 신기한 것도 되게 많았고 뭐 부비트랩부터 시작을 해서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배트콩이죠 배트콩들이 사용했던 이런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구치터널이었습니다 nosotros buena 인정 그 구Care 바지 벗어봐 여부러어 이제 없어 19 swept 20 도하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